6.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 자유대한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공훈장 가운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훈장이 2만 8천 개 넘게 남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국군이 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. 덕분에 73년 전 전사한 오빠의 무공훈장이 여동생에게 전달됐습니다.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팔순의 할머니 박복성 씨가 훈장증을 받아듭니다. 박노천 육군 상병에게 수여된 무성화랑 무공훈장입니다. 73년 전 전쟁터에서 숨진 오빠입니다. 황금빛 훈장을 한참을 바라봅니다.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오빠와 헤어진 건 6.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. 그리고 불과 1년 뒤 오빠의 전사통지서와 유해가 날아들었습니다. 당시 오빠의 나이는 겨우 16살, 동생 박 씨는 11살 때였습니다. 그 후 도대체 어떻게 숨졌는지, 유해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 채 70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. 오빠가 적군 8명을 사살한 영웅이었다는 것도, 사망 직후 훈장수여 대상자였다는 것도 전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우리 오빠는 똑똑했어요. 인물도 좋았고, 체격도 좋았고, 그 오죽하면 개천해서 욕났다. 이제라도 오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찾아줘서. 아니, 너무 감사해서 한 번 안아드려. 우리 군이 한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. 6.25 전쟁 때 수여된 훈장은 17만 9천 개. 이 가운데 2만 8천 개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